제가 제노래 날 불어와요라는 곡인데 그 곡을 드려드린 후에 저 다음으로 김난언니가 기다리고 계신데요. 김난언니 나오면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? 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제노래 날 불어와요라는 곡 드려드리겠습니다. 날씨 지금 엄청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제노래 마지막 곡 날 불어와요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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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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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